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안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데이터를 대학교에서 아두이노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요. 그러면서 저도 처음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전부터 공부를 했지만 또 강의를 하면서 정리할 겸 강의 자료도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테스트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중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디지털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저도 하면서 많이 배웠죠. 강의는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한 것이 매력인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많은 변수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들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좋은 책들과 그 다음에 사이트들 그거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아두이노라고 책을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좋은 책은 처음에 나온다고 하듯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영진닷컴에서 나온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프로젝트 입문편과 아두이노 키트 세트가 있는데 사실 저도 아두이노 키트 세트를 저렴한 것도 많이 사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 개인 각각 센서들도 하나씩 구입을 하면서 그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하다보 하면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실습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이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코드들도 잘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되는 키트 같은 거 이런 실험 도구들이 있으면 그것도 제대로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샀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두이노 이 책을 구입을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실습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서들도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뭐 교수님들이 아두이노 혹시나 이 교과목들을 선택을 했다면 한 학기 가르치는 데는 충분한 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키트가 없어도 테스트가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실제 이 키트를 가지고 전선도 한번 꽂아보고 그 다음에 센서들이 동작하는 것들도 봐야만이 좀 제대로 프로그램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물론 이제 아도이노 프로젝트 이것의 입문표 말고 이제 뒤에 중급 활용편이 있습니다. 이거죠. 실증편이 있는데 물론 이거를 하셔도 괜찮지만은 오류하게 하시면 괜찮지만은 아도이노 이제 토마토하고 관련된 그 토마토북이라고 있어요. 이 토마토북에서 나오는 요 책들이 있거든요. 요 토마토북은 말 그대로 아이들 소프트웨어 교육 예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제 나가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키트까지 하면은 조금은 이제 왜그냐면 이제 자율주행이나 그런 것까지 아도이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싼 편이긴 해요. 키트까지 하면은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도이노를 배우면은 최종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도이노 그 스크래치 말고 예 스크래치 말고 보드를 아도이노를 이용한 그런 자율주행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블루투스 자율주행 자동차 뭐 스마트 웹 만들기 아도이노대 친구 요거 책이 있죠. 이게 스크래치 같은 거나 엠블럭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 앱 인벤터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것들은 요 두 책을 같이 보시면 되겠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블루투스 우리가 아도이노를 하면은 이제 블루투스가 좀 마지막에 많이 나오고 입문편 쪽에서는요. 블루투스 제어하는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웹을 만들 때 앱 인벤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도이노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앱 인벤터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에 관한 뭐 물론 이제 뭐 실제 실전에 사용하는 자율주행 그런 센서 그런 것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냥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이거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블루투스로 제어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도 익힐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좀 세트까지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책도 글씨가 굉장히 큼직큼직해요. 아이들이 봐야 하는 그런 책을 쪽으로 중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지금 현재 부모님들 아이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은 금방 말했던 그 두 책 이 두 책을 좀 추천을 합니다. 특히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이 아두이노 상상을 현실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PPT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저자분께서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충분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두이노를 키트로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강의들을 이제 시뮬레이터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키트를 하면은 이게 영상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찍으면서 같이 전선을 연결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캠코더나 그런 것들을 찍어도 잘 안 보여요. 이게 위치가 좀 애매하잖아요. 캠코더로 찍는다고 하면은 전선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어디에 꽂는지 핀을 어디에 꽂는지 센서를 어디에 꽂는지 이제 보드에 어디에다가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뮬레이터로 충분히 에재를 보여주고 프로그래밍까지 한번 작동되는 걸 보고 실제 키트를 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서큐트가 서큐트라는 요 홈페이지인데 요거는 별도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합해졌어요. 그래서 어 페이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쪽으로 가셔가지고 로그인을 그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난 뒤에 서큐트 쪽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사례들이 이게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후에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복사도 됩니다. 내가 요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또 이어서 다른 거로 다른 센서들하고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복제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편집을 해보면 요거는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만들었던 시뮬레이터죠. 요것도 이제 아두이노 현실로 만드는 그 입문편 요거를 보고 제가 이제 따라했던 그런 사례인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LCD 우리가 LCD 센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문자열을 표현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초음파 센서인 거고 그러니까 초음파 센서의 거리를 LCD 쪽으로 해다가 표현을 해주는 그 사례입니다. 요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 키트를 이용해서 한다면 엄청 복잡해요. 이게요. 꽂는 게 꽂는 과정들이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뭐 저항도 곤란해하고 이제 꽂는 거에서 어디다 꽂혔는지 확실하게 아는데 시뮬레이터 같은 거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쉽게 쉽게 지웠다가 복사도 하고 아까처럼 그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활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문편에 있는 키트에서도 없는 센서들이 많이 있겠죠. 입문편에서만 읽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센서들이 어느 정도 많이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공부할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쪽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입문편을 보고 그대로 이제 따라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시뮬레이터를 동작을 시키면은 이렇게 거리 센서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들이 보이죠. 거리대 나올 165cm. 그 다음에 이게 앞쪽에다 대면은 34cm인데 좀 코드가 잘못됐나요? 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나오네요. 이제 정상적으로요. 이게 3.3인가 보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키트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시뮬레이터로 다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것들은 시뮬레이터로 다 동작이 돼요. 물론 이걸로 하면 좀 밋밋하겠죠. 좀 밋밋하죠. 근데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과 그 다음에 사이트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요. 좀 더 요거를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아두이노 쪽에 보면은 아두이노 코코팝이라고 했는데 이 사이트예요. 이 코코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렌지 보드라는 것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보드들이 있어요. 그 보드인데 오렌지 보드를 예전에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아래 이렇게 좀 까칠까칠 해가지고 닫혀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아두이노 판들이 좀 까칠까칠 하죠. 근데 이제 오렌지 보드는 그거가 되게 미끄러워요. 그리고 센서들이 어느 정도 좋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조금은 가격대가 조금은 더 있지만은 얘들을 사용하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을 할 때는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학습할 때 이제 초급, 중급 해가지고 참고 자료들도 있고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요 자료들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뭐 3D 프린터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워카드 사례들도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사례들을 치면 항상 이 코코팝 사례들이 올라와요. 그만큼 검색도 잘 되고 좋다라는 것이죠. 네.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례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켜도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르쳐도 좋은 사이트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하시더라도 아두이노에 대해서 입문편, 그 다음에 중급까지도 아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